안녕 고춧가루 동그랑 고춧가루 반죽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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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힘내세요. 근데 이 빌딩에 있는 사람들이 잘 생각하잖아요. 회사원이에요. 저를 예를 줄게요. 저희 회사 밑에는 커피가 4,000원이에요. 알게 되나요? 네. 예를 들게요. 그렇게 생각하자. 이 정도는 받아야 건물쯤에 모아야겠네요. 나도 그 생각하는 것만 가져야겠네요. 왜 그러냐면 내가 커피를 먹는 사람들은 1,000원짜리를 절대 안 먹어요. 버픔이라고 생각해요. 잔도 이 사이즈인데 너 곱 혼자 많은데 이 사이즈가 내가 커피를 한 사이즈가 이거보다 3인분이니까 이거 근데 잘 이야기해요. 여러분, 너 봐, 너 봐, 너 봐. 미안해, 그렇지? 너의 인위에 상 wrinkles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장님이 잘해주세요? 찾아서 이 친구가 여기 있으니까 침치 생긴다고 그러는거죠? 근데 왠지? 침칫 그래갖고 침칫 그래갖고 침칫 그래갖고 그분이 많이 생기면 허물어 나는 지금 나는 지금 거울 한번 더보기도 막 내가 내가 그래서 좋아하는거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거고 그런 얘기는 어느사람한테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야 이거 이 친구도 나한테 충실하라고 해요 여자친구맛에 반짝이 맛에 진짜 그냥 모르는 척하고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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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뭐 그 거 그 이유 그게 그 그 그 네네네네네네네네네 맛만이구나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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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